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예산의 약 75%가 지방사업 관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4,167억 원으로 올해보다 27.9% 줄었습니다. 특히 지방사업 예산 감액 규모가 수도권의 1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건축물 해체기술 고도화 및 건축 폐기물 자원화 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사업에서 80% 넘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.